마치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듯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나라 룩셈부르크 천년의 역사를 품은 거대한 요새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서 170여개 나라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 유유히 흐르는 모젤강은 축복 같은 시간을 선사하고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중세마을과 웅장한 자연을 마주하는 순간 잊었던 순수를 되찾게 해주는 곳 지금까지 몰랐던 풍경이 가득한 유럽의 숨은 요새 룩셈부르크로 떠나본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네덜란드를 경유해 15시간 만에 룩셈부르크의 수도 룩셈부르크에 도착한다 세계 지도에서 룩셈부르크를 한 번에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제주도의 1.5배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무려 10만 달러가 넘는다 전 세계 1위다 50미터 높이의 성벽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마치 거대한 요새 속에 작은 마을이 있는 것 같다 이 풍경은 절경을 넘어 약간 비현실적으로도 느껴진다 성벽 안쪽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인다 나는 가장 먼저 룩셈부르크의 응접실로 불린다는 아름광장을 찾았다 때마침 나를 환영이라도 하듯 연주회가 열린다 젊은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데 흥겨운 연주 소리에 자꾸만 내 발도 꿈틀거린다 주위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즐기는 모습이 참 자유롭고 행복해 보인다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의 뒤를 따라 발길을 옮긴다 많은 이들이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그렇다 저에게 Twe limbs가를 전해하고 있는 이 년에 계속 살자 보인다 저에게는 학생회에서 있었던 이 년에 졌다 전해 년에 출판이 저를 곧 수 있는 시장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일단 정할 수 있는 예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름광장에서 5분 정도 걸으면 푸른빛이 감도는 말을 탄 남자의 동상이 눈에 띈다. 기옴 2세다. 네덜란드 왕이었는데 룩셈부르크의 독립권을 인정해준 사람이라고 한다. 동상이 세워진 이곳을 기옴 2세 광장이라고 부른다. 마침 토요일마다 선단은 장이 열렸다. 대부분의 식재료는 유럽 전역에서 당일 오전에 들여온다. 국경의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연합국이기에 가능하단다. 치즈 가게 사장이 치즈 한 조각을 잘라 4개 건넨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2년 숙성된 꽁떼 치즈란다. 저 가게는 무엇을 팔기에 문전성시일까? 인심 좋아 보이는 주인 아저씨가 자신있게 맛을 선보인다. 뭘 파는 곳인가 봤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반찬가게. 아 oui, les produits c'est original, c'est, y'a les gens qui font ça eux-mêmes. c'est pas, c'est tout artisanal. 이들의 모습에서 왠지 여유와 안정감이 느껴진다. 룩셈부르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왕이 아닌 대공이 통치하는 입헌 군주제 국가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곳이 바로 룩셈부르크를 다스리는 악리 대공이 사는 궁전. 그런데 대공이 사는 건물 치고는 생각보다 소박하다. 이 근위병이 없었다면 이곳이 대공 궁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했다. 깃발이 걸려있으면 안에 대공이 있다는 표시라는데 아쉽게도 이 날은 깃발이 없었다. 즉위식 같은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은 대공과 그의 가족들이 이 발코니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한다. 보면 볼수록 기품이 느껴지는 건물이다. 룩셈부르크에는 도시 어디를 가나 잘 보이는 높고 뾰족한 세계의 첨탑이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 파리의 그것과 이름이 똑같다. 룩셈부르크는 소나 전sters에서 천재가 조금 다른 나라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어떤지 다른 아든지 그런지 말이다. 룩셈부르크는 룩셈부르크가 좀 더ут aquesta Know what I'm saying. 룩셈부르크가 좀 더해성한다는 것은 아쉬우스 같은 나라의 시간 입니다. 룩셈부르크는 다른 나라의 디저트와 문화가 좀 더해서도 상태로 스킨t한다는 것 같습니다. 룩셈부르크는 peque지만, 그리고 이 룩셈부르크는 다르게도 다른 나라의 차도 더없는 거듭, 노트르담은 프랑스어로 성모 마리아라는 뜻인데 정문에 손잡이까지 성모 마리아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마침 미사가 한창이다. 나도 신자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미사를 지켜봤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미사가 끝난 후 좀 더 천천히 성당을 둘러보기로 했다. 창문의 유리 장식은 선이 곱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그런데 미사 때는 미쳐보지 못한 화려한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상이 보인다. 물어보니 지금이 옥타브라는 가톨릭 전통 행사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성모 마리아상의 옷을 갈아입히고 기도를 올린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일까? 어떤 이유는 부사는 이야기 할rav Gethose픽에 대한 거꾸뿐... 더 이상 물고를 받아라. 어린 아홍에 맞게 문을 받았다. 이 진화는 일 Porque은 이전의 만일 산타가 사례가 되었다. 이 헷룡을 받았다. 이 글으로 인식으로 물고를 받고 이를 주는 것에 맞게 되었다. 이번에는 헌법광장으로 향했다. 저 멀리 마치 방금 황금칠을 한 듯 번쩍이는 무언가가 보인다. 승리의 월계관을 들고 있는 황금여신상이다.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황금여신상.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 파괴됐다가 훗날 축구장 바닥에서 우연히 잔해가 발견돼 지금의 모습으로 복구됐다고 한다. 룩셈부르크는 한국전쟁 참전국이기도 하다. 약소국의 비애에 눈감지 않고 도와준 룩셈부르크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나도 잠시 묵념을 한다. 룩셈부르크는 한국전쟁과 정신을 도와줍니다. 말한적으로 룩셈이 되면서 확인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떠나서 매우 바뀌는 시장은 뿐만 아니라는 다른 곳에서 파괴되는 시장과 아뢰릿을 Knight으로 하는 단계에서 경매 등이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기회가 나머지입니다. 룩셈부르크는 더 많은 공 도심 한가운데에 여행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큰 다리가 있다. 바로 아돌프 다리다. 아돌프 대공작이 통치하던 시기인 1903년에 완공됐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치교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최근엔 다리 밑으로 자전거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들었는데 도로교통을 위한 참 좋은 아이디어란 생각이 든다. 통로를 지나는 기분이 궁금하다. 첫인상은 깨끗하다였는데 이내 시원한 기운이 밀려온다. 무엇보다 자동차가 없으니 안전해서 아이들과 함께 다니기 좋을 것 같다. 물론 그곳에서 바라보는 시내 경치 또한 일품이다. 아돌프 다리 및 성벽 아래에 자리한 마을 그룬트. 조용히 흐르는 알제트 강과 그 옆으로 옹기종기 지어진 집들이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거대한 성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의 땅이었다고 한다. 이게 지슨 투어라는 타워인데 옛날에 프랑스 보호방이라는 사람이 여기 왔을 때 만든 타워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이게 왜 쓰였었냐면 옛날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 때 아픈 사람들은 이 밖에서 살았고 이제 안 아프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았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거를 가르는 게 이 타워의 역할이었다고. 타워 안에는 당시에 아픈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흔적이 보인다.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를 가르고 불리하던 시절이 처참하게 느껴진다. 그 참혹한 계급의 벽이 후대의 관광자원이 되고 이야깃거리가 된 상황이 아이러니다. 아랫마을 중에서 오래된 골목길을 찾아 발길을 옮겼다. 이 골목이 옛날에는 유명한 생선시장 골목이었다고 한다. 큰길이라는 표지판과 달리 길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다. 그 당시에는 여기가 마을에서 가장 큰 길이었단다. 그 옛날에 시끌벅적함은 사라졌지만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아직도 추억을 떠올리며 이 골목을 찾는다. 벽에 쓰인 이 한 문장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잊고 싶다. 누가 언제 썼는지도 모를 이 한 문장이 내게 큰 울림을 준다. 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접한 강대국들의 침략에서 버티고 버텨낸 룩셈부르크인들의 의지와 자존심이 느껴진다. 살아남기 위해 피와 눈물로 세웠을 거대한 성벽.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다시 독립할 때마다 성벽은 조금씩 더 높아지고 견고해졌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강해져 갔을 것이다. 룩셈부르크인들의 그 정신이 지금의 작지만 강한 나라 룩셈부르크를 만든 것 같다. 보크 포대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성벽 안쪽은 길들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다. 총 길이가 20여 킬로미터가량 된다고 하는데 안전상 개방된 코스는 2킬로미터. 이 동굴은 시대에 따라 포대로 쓰이기도 했고 감옥으로 쓰이기도 하고 연극 무대로 쓰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 이 동굴은 시간대에 따라서 다른 나라 룩셈부르크가 좋아졌다. 이 동굴은 아주 좋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네요. 이 두 번째는 카스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룩셈부르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tour은 카스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카스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있는 곳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보크포데 위로 올라가면 룩셈부르크에서 최고로 경치가 좋다고 소문난 장소가 나온다 얼마나 좋은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코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역시나 사람들이 풍경을 배경삼아 사진을 찍고 있다 그들의 말대로 직접 풍경을 감상해 본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코니 한 번이라도 룩셈부르크의 성벽 위에서 풍경을 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카페 골목 쪽으로 향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부터 컬러풀하게 자신을 꾸민 사람들이 삼삼오 모여든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양각색의 가루들이 즐비하다 사람들이 들어서자 DJ가 신나는 음악을 튼다 색들의 전쟁이라 호기심이 생긴다 나도 직접 참가해 보기로 했다 모두가 이 작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분주하다 방심한 사이에 당했다 나도 질 수 없다 하고 달려들었지만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이 싸움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일제히 색가루를 뿌리기 시작한다 이곳에서 인종과 나라, 문화는 중요하지 않다 이 축제야말로 170여 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국적 국가다운 축제가 아닐까 건전한 다양성 지금의 룩셈부르크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말 같다 신나게 축제를 즐긴 후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마을을 거닐어 보는데 무심결에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거리 한복판에 웬 피아노? 사실 하루에 무려 석 대의 피아노를 거리에서 봤는데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이 아름다운 커플의 연주를 듣기 시작한 순간부터다 이 아름다운 커플의 피아노? 이 아름다운 커플의 피아노? 차 안차니 보니 무척 이쁘다 다른 지역에 있는 피아노 위치도 친절하게 표시해 놨다 나도 잠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단 연주는 짧게 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들어간 듯 골목이 한적해졌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도시 그런데 길가에 한 가족이 성벽 위에 촛불을 켜고 있다 가족을 위한 것도 룩셈부르크를 위한 것도 이것도 아니고 희생당한 세계의 군인들이라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 아닐까 오, 정말 멋진 것이다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훌륭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학생들은 이곳에 있는 20 학생들의 학생들 세상에서 모든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리포터에서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모든 학생들과 다양한 학생들입니다. 스파니스 친구들, 이탈리아 친구들, 러시아 친구들, 러시아 친구들. 이탈리아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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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여행자인 내게 친절하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가족. 따스한 기운이 내 맘에 스며든다. 룩셈부르크가 그리고 룩셈부르크 사람들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 기분 좋은 룩셈부르크의 하루가 저물어간다. 다음 날 새벽부터 룩셈부르크 남쪽 레미쉬 지역으로 향했다. 모젤강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다. 태양과 하늘과 구름, 이 모든 것들이 유리처럼 반사돼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미 그 비닐 수준인 무휴로 돌아간다. 백조가족도 아침 운동을 하러 나왔는지 기지개를 켠다. 아침 운동을 하러 나왔는다. 아침 운동을 하러 나왔는지 기지개를 켠다. 모젤강은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포도산지로 유명하다 포도밭 길이만 무려 42km 그 역사도 2000년에 달한다 이 와인을 한국에서 맛볼 수 없는 이유는 룩셈부르크가 모젤 와인을 너무나 사랑해서라나 한국에 수출하기도 전에 다 먹어버린단다 갓길 주차장 쪽에는 캠핑카들이 모여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시는 중년 여성이 보인다 베아트리스의 캠핑카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자전거도 달려있고 2인이 여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녀가 흔쾌히 차 안을 구경시켜준다기에 들어가봤다 한국어로? 네 네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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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고 저는 록셈버그에서 첫번째 날이었습니다. 모젤이 아주 아름다워요. 캠핑카 문을 열고 바라보는 모젤강의 풍경은 마치 액자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명화를 보는 것 같다. 레미쉬에서 10여분 가량 더 남쪽으로 내려갔다. 바로 이곳이 지금의 국경 없는 유럽을 만들어낸 샹겐 조약이 이루어진 곳, 샹겐 지역이다. 유럽을 상징하는 알파벳 2가 선명히 보인다. 여행자가 샹겐을 오면 의뢰를 치르듯 가장 먼저 들르는 샹겐 조약 기념비다. 날이 유럽을 잊게 만든 의미의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 수만큼 별을 만들고 그 위에 나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워놨다.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다. 그런데 모젤강 한가운데 무슨 부표 같은 것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유럽연합 깃발도 보인다. 저 자그마한 부표 하나가 삼국의 국경을 표시하는 용도라니 아직 분단시대에 살고 있는 내게는 무척 부러운 부표다. 샹겐에는 또한 샹겐조약을 기념하는 조그마한 박물관이 있다. 내부에는 샹겐조약 당시의 사진, 서명 서류, 그리고 그 당시 유람선 프린세스 마리 아스티리드 호의 모형이 있는데 바로 이 유람선에서 샹겐조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내 눈길을 잡은 건 한쪽 벽에 진열되어 있는 모자. 샹겐조약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세관원들의 모자라고 한다. 가슴 아픈 사연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새로운 직장을 마련해주고 잘 생활을 영위하는지 체크한단다. 인간의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유럽 특유의 섬세한 배려가 부럽다. 원래 가려던 샹겐지역 근처의 포도밭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포도가 익는 건 조금 먼 일일 듯하다. 모젤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건물이 아니라 돌 절벽이 나온다. 내부는 거대한 인공동굴, 와인들이 숙성되고 있다. 숙성 공간으로 이곳을 택한 이유는 동굴이 와인 숙성의 최적 온도 12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젤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숙성의 최적 온도 12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왼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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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병에 담긴 와인은 이스트를 넣어 가스가 위로 올라가게끔 한 다음 또 한 번의 발효 과정을 거친다. 일정한 온도로 천천히 발효된 와인은 달지 않고 깊은 맛을 낸다. 와이너리 운영자 이자벨이 내게 오크통에서 숙성된다는 화이트 와인 샤도네를 한 잔 따라준다. 폭 터지는 탄산의 청량함과 상쾌함이 눈과 귀로 먼저 느껴진다. 샤도네를 화이트 와인의 여왕이라고 부른다는데 정확한 표현이다. 비교 불가의 맛이다. 샹겐 지역을 나와 북쪽으로 1시간 10분여를 달려갔다. 중세시대에 시간이 멈춘 듯 신비한 마을 비안데. 440미터 산 꼭대기에 위치한 웅장한 성과 성 밑으로 옹기종기 작은 집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다. 마을 입구부터 천천히 살피며 올라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인물의 흉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레미제라브를 쓴 다애무노 빅토르 위고다. 그리고 이 흉상의 조각가가 로댕이란다. 빅토르 위고의 표정은 어딘지 고독하고 슬퍼 보인다. 조각상 옆에는 빅토르 위고 박물관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망명 당시 그가 살았던 집이다. 빅토르 위고는 살아생전 여기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집 곳곳에는 그가 직접 그린 비안덴 그림들이 있다. 빅토르 위고는 비안덴의 로맨을 그린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비안덴의 로맨을 그린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빅토르 위고는 그가 직접 그린 비안덴 그림들이 있다. 빅토르 위고가 그린 비안덴 성을 올라가 봤다. 이성은 11세기에 룩셈부르크 백작에 대항할 만큼 힘을 키운 비안덴 백작이 세웠다. 그 규모 또한 유럽에서 손꼽힐 정도였다는데 연이은 상속 분쟁으로 인해 많은 물품들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고 한다. 지금은 국유지가 돼 박물관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듯하다. 그 중 내가 흥미로웠던 곳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침대와 의자가 있는 방이었다. 그냥 봐도 높은 사람이 앉았을 것 같은 낡았지만 중후한 의자가 눈길을 끈다. 그런데 이 의자 특이하게 아래쪽이 열리도록 만들어졌다. 자세히 오물을 그냥 창밖으로 버렸다니. 성 밑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동화 속 마을 이미지와 사뭇 달라. 약간 충격이다. 성 밖으로 나오려는데 특이한 구조물이 눈에 띈다. 들여다보니 엄청나게 깊은 우물이었다. 작동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리인 두 명이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한다. 성의 높이만큼 우물이 깊다 보니 이런 장치를 이용해 물을 길었다고 한다. 도르래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작동하자 사람들도 모여든다. 나처럼 모두 신기한 모양이다. 오물 통에 카메라를 달아봤다. 이 물이 천년 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목을 축였을 물이라 생각하니 조금은 성스럽게 느껴졌다. 비안된 성을 나와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리프트를 타는 곳이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좋다 해서 가보기로 했다. 올라가는 초반에 비안된 성이 옆으로 보인다. 리프트에서 내려 조금만 걸어가면 그토록 높게 느껴졌던 비안된 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 나온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마을의 지붕들도 마치 미술 작품처럼 보였다. 천년 동안 그 모습 잃지 않고 버텨준 이 마을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든다. 오, 그 모습을 보는 거다. 오, 그는 주 unreal!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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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요. 지금은 어디서 이쁘니까? 나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나는 한국말을 사랑한 경기에도 한국인하고는 K-pop을 좋아하고. 우리 이 시간에 웬만бу에arde 한 웠이터 한play에 4ł further 봤다. 그래서 우리도 4년에 놀랐어. 한국 provision. 나를 아마도? 맞아, 그러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리네입니다. 저는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천년 된 유럽의 한 마을에서 만난 한류. 기분 좋은 만남을 뒤로 하고 나는 다음 장소로 향했다. 초입에서부터 엄청난 크기의 기암괴석들이 나를 압도한다. 신비한 대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유럽에서는 작은 스위스라고도 부르는 를레탈 지역이다. 많은 여행자들은 이곳에 트레킥을 온다. 28km에 달하는 상급 코스부터 5km 4배의 초보자들을 위한 코스까지 다양하다.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하기에 앞서 안내소에 들렀다. 트레킹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잘 구비돼 있다. 산길에는 신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내게 딱 맞는 등산화 한 켤레를 빌려 신었다. 가이드를 따라 10여 분 정도 올랐을까. 지푸른 이끼들과 특이한 물줄기의 폭포들이 나를 반긴다. 이 거대한 를레탈 지역은 2억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의 밑바닥이었다고 한다. 거대한 암석 틈 사이를 걷는 재미가 일품인데 엄청난 크기의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미끄러지고 갈라지면서 틈이 생기고 길이 됐다. 군데군데 구멍이 송송 뚫린 암석들이 거대한 벌집 같다. 암석 내부에 수분과 칼슘이 말라 생긴 현상이란다. 이 거대한 암석들은 아주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락슴버그의 산스톤는 물의 시스턴과 물의 필터가 있다. 되게 신선하고 어떤 미네랄이 풍부한 물맛인데 약간 소금기가 있어요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다는 걸 조금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숲의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암석의 크기며 나무의 크기며 모든 것이 나를 압도한다 때묻지 않은 원시시대의 자연이 눈앞에 펼쳐진다 뮬레탈 트레킹 코스에는 자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12세기에 지어진 중세시대 성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보포르성이다 비안된 성과 달리 보포르성은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맞은 듯 절반은 폐허로 변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더 아련해진다 이 지역 사람들은 최소한의 복구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한 것 같다 그 모습이 더 차별화되고 슬기로워 보였다 가장 잘 보존된 곳이 있었는데 지하 감옥이었다 어둡고 좁은 계단 그 당시 죄수들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손상된 곳이 없었다 지하여서 가능했을 것이다 성곽 위로 올라갔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혼은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무너진 성벽들과 뚫린 지붕으로 구름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 보포르성 덕분에 뮬레탈 트레킹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룩셈부르크의 마지막 여행지로 삼은 곳은 프랑스와 맞닿은 룩셈부르크 남서쪽 벨발 지역이다 벨발은 또 다른 룩셈부르크다 룩셈부르크 초기 부흥을 일으켰던 제철 공장의 설비들과 그 설비들 주변에 새로 생긴 신식 대학 건물들이 오묘하게 공존을 하며 지금껏 보지 못한 독특한 풍경을 만든다 이른 아침인데도 두 젊은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한국의 세븐이 예수의 일부는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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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을 멈춘 공장의 건물과 설비들. 너무 낡아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풍경 같은데 오히려 새로워 보인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낡은 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들과 공존하고 있었다. 폐제철소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곳곳에 있는 거대한 제철 관련 설비와 골조들. 마치 현대 설치 미술품을 보는 것 같다. 1층 로비는 시민들의 전시 세미나 장소로 쓰인다. 이날도 룩셈부르크 대학 관계자들이 졸업작품 전시장으로 답사를 왔다고 한다. 제철소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기로 했다. 엄청난 바람을 맞으며 십여 분 정도 올라가자 프랑스까지 훤히 보이는 시원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가동을 멈춘 옛 공장의 모습과 새로 건설된 신식 건물들의 오묘한 조화. 옛 흔적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반으로 발전해가는 나라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주인공에 대한 경험을 맞춘다. 이 지역은 시현식과자의 재학과 발전해가는 반복을 통해서 휴대전화에 대한 경험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Regierung은 국립적인 על 규력을 맞추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발전한 소식에 대한 경험을 맞추는다는 것입니다. 역할은 부인공んだ 단호에 대한 선택한 금융을 맞추는 것 같아요. 주인공은 아이돌에서 파티에 대한 경험을 맞추고 룩셈부르크가 내가 볼 수 있을까? 역시 국립적 기관을 맞추는 것만 rises. 이후로는 생활을 맞추는 것만 계십시오에 대한 경험을 맞추는 것 같다. 소국의 황쟁과 고뇌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더 아름다운 땅 그리고 내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넨 사람들 작지만 웅장하고 소소하지만 따뜻한 룩셈부르피에 다시 한번 가고 싶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